그다음에 상하층이 모래로 되어 있는 두께 2m 딱 하면 어떻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하층이 모래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 양면 배수 형태가 되긴 하겠네. 두께 2m의 점토층이 어떤 하중을 받고 있다. 이 점토층의 투수 개수 값 줬어. K값. OK. 최적 변화 개수 nv 값. nv 형태가 안 되어 있어서 최적 변화 개수 값 줬어. 90%의 앞밀. OK. T90을 조건을 줬어. 요구되는 시간. T90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네요. 이거는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문제야. 패턴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뭐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의 경우는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도 이제 숫자가 이제 안 좋게 나와요. 왜 안 좋게 나오냐. 1이야 1. 딱 봐도 1이야. 우리는 초로 구할 거거든. 시간을 초로 구하니까 상당히 큰 시간이 나올 거야. 아니 초가 나올 거야. 그래도 우리 당황하지 않아. 1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거에 대한 형태로 보면. 그러면 cv는 t90에 아까 말한 tvh의 제곱인데 tv 값은 여서 줬어. 남기하라고 그랬어. tv는 90이니까 0.848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 h 내에서는 어떻게 해. 2m래. 그러면 2cm로 바꿀 거니까. 200. 이렇게 쓰면 나 우는 거야. 왜 울어. 나 왜 울어. 왜 울어 내가. 그렇지. 상하면이 뭐래래. 상하면이 뭐래래. 위아래가 뭐래래. 그러면 양면 배수네. 양면 배수니까. 그렇지. 그렇지. 2분의 h지. 2분의 h의 제곱이지. 그렇죠. 이런 데서 딱 덜렁대면 날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똥글뱅이 쳐놓은 이유가. 아차 했을 거. 이런 친구들 말아요. 아차. 왜 그러냐. 이거 상당히 좀 패턴이지만 어려운 문제거든. 시간도 좀 잡아먹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 놓치는 바람에 여기서 2가 돼서 날라가 버리면 내가 얼마나 울겠어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건 그 친구를 혼내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지. 그 마음을 아니까. 마음이 이런 문제 틀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표현했잖아요. 나도 초목기사 볼 때 그 삼각형으로 면적 최적 계산해서 트럭대수 구하는 건데 삼각형 면적을 2분의 a, b를 안 했다니까. ab로 했다니까. 왜? 시그마 h1, 시그마 h2, 시그마 h3, 2배의 시그마 h2, 2, 2, 2, h3, h4 이것만 그림으로 확인하잖아.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삼각형 면적인 2분의 a, b를 안 해준 거야. 그냥 a, b로 계산해버렸어. 얼마나 멍청해. 그게 아직도 한임의 처서로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것 좀 어려운 부분인데. 왜 그러냐. 다 줬는데. cv를 구하려고 하니까 t구식 구하라 했는데 cv 값을 안 줬어. 근데 뭘 줬어. 투숙에 줬어. 투숙에 수. 그럼 투숙에 수. k는 카메라라 그랬잖아. 카메라. 카메라. ca cv mv 감마 w.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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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라고 외울었잖아. k는 카메라. 근데 얜 안 줬다는 거잖아. 얘. 얘 안 줬으니까 어떻게 돼? cv는 k, mv 감마 w. 얘 해주라는 거야. 그럼 k 값이 5급하기 10에 마스 7승. mv는 5.0. 감마 w. 9.81.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해 보니까 숫자가 안 좋은데 어쨌든 0.01이래요. 0.01. 제가 미리 좀 구해보니까 0.01이래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구해왔는데 h를 200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100을 넣고 그러면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t90은 0.01에 0.848 100에 100에 제거해 보면 얼마나 나오냐면 848 848 000 초가 나와요. 초. 초. 초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60초, 60분, 24시간. 해주면 돼. 이거 말해준면 돼. 어차피 초를 1로 바꾸는 거니까 상당히 큰 숫자가 나오는데 9.81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해셔야 돼. 패턴이야.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패턴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거는 상하층이 모래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연약집안 위에 송토를 실시한 다음 말두를 시공하였다.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현상 연약집안 위에 송토를 했어. 연약집안 위에 송토를 했다. 시공 후 발생하는 뜻인 건가? 말뚝을 시공했다. 연약층 위에 송토를 실시한 다음 말뚝을 시공했어. 그러면 말뚝을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어떻게 돼? 그렇지. 얘가 눌리지. 얘가 어떻게 해? 말뚝은 가만히 있는데 흙이 눌려. 말뚝은 가만히 있어. 흙이 눌려. 그렇지. 부마차려. 부마차려. 그렇지. 부마차려. 부마차려에 대한 것을 옳은 것은 이렇게 한 거야. 그건 부마차려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먼저 송토를 실시함으로 말뚝의 지지력은 점차 감소하지. 말뚝은 안 받친 상단에 위치함으로 시공하였다. 말뚝의 지지력은 벼람이 줄죠. 암밀의 지지력에 따라 지반의 정상 강도가 증가되면 말뚝의 지지력은 점차 증가. 감소되죠. 암밀로 인해 부지능한 전력이 발생되므로 말뚝의 지지력은 감소. 그렇죠. 감소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4번을 찾아줘.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도 틀리면 그냥 딱 부마차려 나오면 되는데 이거 말뚝을 연약지반에 송토를 했다. 말뚝은 뽑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 흙이 심화되니까. 말뚝은 가만히 있어. 그런데 뽑혀. 부마차려. 이거에 대한 것을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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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